칼라반 칼라반에서 사는 칩시 고양이 황자 황자 세수하자 엄마가 세수 시켜줄게 냥 우리 풍자 거미 얼마나 잘 잡나 보자 풍자 풍자 냥 오 그래 거미 잡아야지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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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지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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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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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로 가는 줄 알아 나가가지고 먹으려고 그러잖아 먹는 거 아니다냥 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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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다 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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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다냥 풍자 냥 터 Chang 울 쇠기 저 cheek 음식 저리 왔어 뭐 gift 아 근데 이거 못 보는 애들 되게 많은데 저 지금 먹을려고 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기 없어 풍자 여기 있잖아 거미 거미 앙키 뭐지? 어떤 비단냐? 어떤 비단냐?